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폭 당했어. 1등 맞아. 1팔 주고. 쌍미 쌌지. 번개 있어. 쌍미 쌌어. 나 싸다 피해. 천사 하나도 없었나 우리? 그런 것 같은데? 꼴치 빠져 있긴 해. 도주 쓰고. 도주 맞아. 1등 싸질 수 있어? 2팔 좀 있어. 1위가 다시 싸질 수 있어. 1등 싸질 수 있어. 호랑이 더 파랗어. 8을 들려면 이긴다. 와요. 들파인가 보다. 잡았지요? 끌어달라고 아예? 2등 뻑이야 3등도 뻑 3등 뻑 나이스 나이스 다 날라오더라 나 실드밖에 없었거든 백업 샷이다 나 빨렸거든 아직 거리 돼 태우야 가져봐 차 둘러보는데 얘 지금 거리 딱 뜬다 너 오른쪽 깔게 야 오른쪽을 잡을게 여기서 실드 뺐다 응 얘네 설 수 없어 빠 먹었어 빠 먹었어요 빠 먹었어요 죽였어 나이스다 나 형 째볼래 한번? 나 까볼게 쓸게 먹음 연결 다 왔어 나이스 내가 2등이 아니다 내가 2등이 아니다 빨렸어 빨렸어 억지로 빨라가서 거래 안 돼 물 노릴게 내가 2탄 물 거래 하나 되는 거 같아 잡았어 잡아둘 그래 안 돼 해지 그냥 우리 꼴찌 물 있다 여러분 있어 1등을 빨렸어 내가 빨랐어 내가 맞았어 오오 와 파리 하나 막아놔 버린대 깔고 왔다 다 깔고 왔다 어차피 이거 못돼 파리 와서 막았어 바로 제끼면 왼쪽에 빠있어 왼쪽에 3등분으로 보인다 나부터 할게 응 나 깠어 태호 형 거래 안 돼 상등 보이나 나 3대 잡을게 와 옹텔 너무 빨리 왔다 3대 잡았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2대2야 천 운만하냐 석인이 거래 안 돼 있어 또 뒤에서 돼 나오긴 잘 나오네 나 물 왔어 어 거 안 썼어 그냥 태호 형 나갈 때 물 어 1등 안 받아 하나 돼 2대2 하나 돼? 물 간다 형 물 간다 오케이 상윙 맞았다 천 1파 막아줄게 뒤에 알아서 해 형 짭으로 막았어 예이 나이스 그냥 맞는거 다 구경하겠다 헬스 물 한번 조심 물 맞았어 뒤에 줄게 2파 자 쌍미 3파 줬어 빠있어 지는게 위에 2파 2개 2개 2파 줬어 2파 빠있어 이게 머리가 먹었네 2파 들렸어 하나 형 나 가도 되지 그냥 2등으로 가도 먼저 뛰었어 3등으로 가도 가야겠다 실대 하나 뺐거든 상순이야 오빠 있어 오빠 오빠 있어 오빠 오빠 오른쪽 바란 한 번 더 오빠 살아있대 형 살아있대 한 번 더 있어 끝에 한 번 더 부숴줘 형 나야 들었어 형 나야 들었어 물가 나파리도 와 나이스 나이스 나파리 이제 몸빵 가줘 형 다시 나파리 일미 줄게 나 끝났다 나파리 줬어 나파리 왔거든 그리고 파리 들렀어 끝에 죽였어 한 번 뛰었어 와봐 나이스 나 왔어 나 딥 미사일 줬거든 1파 은퇴야 그냥 가줘 나 나 내가 갈게 내가 죽일까 그냥 이거 호레조 우주 왔어 나 마지막 사이즈 대박 나와봐 안쳐 형들 나와 이겼어 나이스 쟤 알키 안쳐들어 나이스 한 방에 떴나 한 방에 떴나 어 그것 때문에 다 붙었어 응 이렇게 사리도 갔네 몸빼지마 진영이 맞지마 나도 안맞는다 우주 왔어 내려가 뒤에 맞았으리 잘 하나 떨어졌다 잠번이야 잠 내가 안 뚫릴게 형 먼저 해 나 먼저 할게 어 오케이 호주 죽었다 나이스 쟀어 이미 나 잤지 나 투실로 버티고 있을게 어 버티기만 해 줘요 나 빗물 잡을 수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 씨 또 걸렸어 빗물 안돼 못잡아 못잡아 오케이 오케이 꼴찌 거래 안돼 돼돼 돼돼 꼴찌 돼 뚫렸다 뻥 하나만 먹어줘 기다려봐 내가 먹어볼게 다리 있어 저기 김이 줬어 다리 나 천 안 나와 안 나와 템이 없어 다리 천 1등 맞아 1파 우주 샀어 우주 불러 1등 맞아 우주 우주 샀어 먹음 바로 천 여기 있어 확인아 천 쌍미 파리 구낭띵 아 뭐야 잡아놨어 잡아놨어 어 너 진지했잖아 지금 야 우주 일미 좋았지 어 써줘 석이니한테 맞출게 그럼 이거 가봐 가봐 나 가야될 것 같은데 일단 어 나 몰뻑할게 아 가봐 아 나 천 두를 줄 알고 잡았어 나이스 잡아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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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아놨어 물 앞에 있어 1파졌어 나 벽걸이가 안 나온다 헬미 진짜 안 맞춰 자 쓰고 아 그 물이 아프다 어 내 앞에 두 명 있다가 한 명이 빠지자마자 바로 못 치었네 어 안 보인다 했으면 나 불렀었을땐 뭐야 이거 딱 보였거든 니가 말했을때는 이거 신빌드 아니야? 그러게 오케이 오케이 신빌드 유격장이 안좋네 오늘 유격장 전패 안좋네 신빌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가자 일비 땅천이다 천 아 이거 천사 겹치고 사고난거 아프다 사고난게 컸던거 같은데 어 완전 제대로 막혔어 그니까 나 까먹고 안 보여 나 간다 우선은 안 보여 안 보여 천 천 내가 깔게 형 물 잡았어 나이스 올킬 유격장 어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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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와 진짜 안가며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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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넋바랐다 턱이나 나 비켜봐 비켜봐 나 왔어 나 왔어 너 빨아놨어 미리 바로 그냥 진영치 센실 경고 이래야 진제 된다고 두 번 말했는데 센실 안 깐거 그래도 내가 한번 더 물어본거야 안 들렸다니까 다행이다